본인이 코지 취해가면서 편하게 시간 가지라고 준비했어요. 자, 살짝 웃어주세요. 네. 자, 시선 방향 왼쪽부터 시선 맞춰주세요. 자, 두 분. 자, 왼쪽. 자, 시선 방향 가운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맞고, 그렇지만 친구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류현진한테 굉장히 위하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진이가 아깝습니다. 네.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이번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저도 굉장히 솔직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정미도 굉장히 솔직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을 시청하시게 되면,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대사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해도, 되게 성마음은 여린 친구라, 눈물도 되게 많거든요. 조금 정미를 표현하는 게 힘이 들긴 한데, 되게 너무 좋아요. 네. 시선 방향 가운데. 예수요. 화이팅! 가보세요.